자 HLB 지금 에너지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해서 에너지가 쌓이고 있죠. 자 지금 HLB의 흐름을 보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잔잔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저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주 낮은 수준에서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크게 요동을 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단기보다는 조금 중전기로 보면 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미 성공한 약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약입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는 없죠. 이미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런 바이오주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성공한 약이니까 신규로 개발하는 약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리보세라닙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보면 얘는 안 될 수가 없는 약이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효능의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먹는 경구용 항암제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그야말로 또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가격 경쟁력 자체가. 그런 상황은 이제 바이든 시대죠. 바이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미국 이런 데서는 돈이 없으면 고칠 수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암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키트로다 이런 걸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암 종류에 따라서 연간 4억이 드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승인해서 승인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간암이 기대가 되죠. 그런 부분이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 침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시장을 침투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격 경쟁력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못 막습니다. 웬만해서는 데이터가 아주 기존에 나와있던 그런 키트로다라든지 티센트릭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아주 나쁘다. 그러면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상에 대한 데이터까지 봤을 때는 이 간암에 대한 데이터는 그야말로 뭐 엄청나죠. 거의 탑급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나오게 되면 바로 그냥 뭐 상승이죠. 초급 상승이나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 문제가 조금 지루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올해는 현금 흐름까지 발생하죠.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습니다. 올해부터 로얄티 수익이 HLB로 잡히게 되죠.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나올 만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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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만한 부분들이 올해 나올 게 교모세포종 치료제죠. 교모세포종 치료제 부분과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치료제 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위암에 대한 미암에 대한 NDA 승인 신청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거 뭐 좀 여유롭게 바라본다 그러면 NDA 승인 신청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 2성 결과물 그리고 간암 지금 3상 환자모집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행 그리고 교모세포종 치료제 선낭암 치료제 세계표준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환자모집에 마무리되고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파이프라인을 본다 그러면 이거 뭐 진짜로 이거는 회도회도 넘어올 정도로 지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계속해서 완전히 거래도 줄은 상태고 계속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죠. 계속 파동을 타고 있습니다. 큰 파동 두 번 탔고 여기 보면 큰 파동 한 번 두 번 탔죠. 그 다음 잔파동 지금 두 번 타고 하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큰 파동 두 번 하나 둘 그 다음에 작은 파동 하나 둘 두 개 타고 지금 한 번 크게 내렸고 이번에도 아주 오랫동안 짓눌려서 아주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탑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엔디 승인신청 그거 말고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좀 답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한 이틀 정도 살아났죠. 이틀 정도 좀 살아나다가 다시 죽었죠. 이틀 정도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이제 발락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은 너무나 많이 눌려져 있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눌렀으면 이 내일 당장 이제 주초에 주초에 뭐 좀 누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제약바이오가 한번 올라 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랠리가 아주 심각하게 강하게 지금 랠리가 펼쳐졌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엄청나게 찍어 눌려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항상 순암맨은 순암맨은 돌고 도는 거죠. 뭐 웬만한 제약바이오 조목들 보면 다 비슷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밑으로 끌려져 내려왔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지금 보면 쭉 갔다가 쭉 끌려져 내려왔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HLB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크게 내려가지도 않죠. 계속 제자리에 걸읍니다. 답답한게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남들이 크게 내려올 때도 아주 크게 많이 내려지는 않는 모습이고 이제 올라설 때는 또 남들 오를 때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은 또 만들어주죠. 슈팅을 만들고 누르고 슈팅 만들고 누르고 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또 전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 다시 슈팅이 나올 만한 흐름으로 전개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그런 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지금 강한 모멘텀이 하나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NDA 승인 신청이 될 텐데 그게 이제 동반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에너지가 1년간 쌓였죠. 1년간 쌓인 에너지가 위로 분출이 되겠죠. 위로 아래로 분출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지금 NDA 승인 신청 어찌 됐건간에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되겠죠. 조금씩 진행이 될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 주가가 밑으로 파동을 탄다. 에너지가 밑으로 분출될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진양호 회장이 지금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는데 언제 그 소식을 가지고 나타날지 이게 이제 관건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달 말에 별다른 공시 없이 이렇게 넘어간 부분 공시를 안 하고 공지상 별다른 공지상 없이 넘어간 상황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달 내 정도 되면 승인하는 그런 액션이 진행이 되겠죠. 설마 한두 달 안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계속 파동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완전히 담아 놨죠. 완전히 담아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기면서 차트를 다 모였다. 이거는 상당한 에너지를 축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거가 이제 분출이 본격적으로 분출이 된다 그러면 지금 1년치 에너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분출이 되겠죠. 그렇게 분출이 될 텐데 그 사이까지 계속 그냥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 분출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트래거를 당기는 것은 엔데이 승인 신청이 될 거다. 그게 이제 과연 언제 나오느냐 딱 그게 간 겁니다. 딱 그게 그것만 이제 나와 준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주 오래 가진 않겠죠. 설마 그게 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방향은 완전히 위로 튈 겁니다. 지금 뭐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지금 선낭암에다가 간암에다가 위암에다가 위암 1차도 이제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다가 경호세포종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백신도 하고 있죠. 백신 DNA 백신 일상 일상이 들어간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은 본물이 터지듯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필리아에 대한 소식도 이제 NDA 승인신청이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필리아가 바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 있죠. NDA 승인신청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연이어서 이어나 있죠. 그러면 거의 뭐 주가는 지속적인 슈팅 우상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계속 전개가 좀 되고 있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단기보다는 어차피 될 약이죠. 이거 중장기로 좀 보고 가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